짜라라라따 4명대 자, 데이 4 이제 몸이 되겠습니다 Head & Shoulders, Need & Toast, Need & Toast 오, 근데 음친 것 같아 방금 보니까 음친 것 같아 자, 몸에서 이제 그 단어부터 갈게요 자, mouth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mouth mouth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mouth 하게 되면 이제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쥐가 되어버리잖아 그리고 나서 아, tooth? tooth 근데 이거 두 개, 두 개가 돼 아, 두 개 이상이 되면 여러 개가 되어버리면 teeth teeth 가 되어버려 teeth 가 되어버리고 Head & Shoulders, Need & Toast, Shoulders 자, 어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reast는 여자 가슴이 튀어나온 부분인데 boobs 라고도 하지 아, 네 네 브랜스, 이 남자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